승재의 생애 첫 신부름. 혼자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기 도끼비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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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누구세요? 안녕. 안녕. 사장님 주세요. 여기 있어요. 사장님, 추우니까 돌아와서 기다릴래? 사장님. 사장님. 이모가 살짝 벗겨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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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어디 아파? 아가 어디 아파? 여기 있어. 이거는 내 거. 어차피 혼자 왔어? 아가 어디 갔어? 아가 어디 왔어? 아빠랑 둘이 왔어?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사이탕. 사이탕? 여기 찍어먹으러 달라고. 이거 찍어먹으러 달라고. 응. 이거 찍어먹으러. 여기 찍어먹으러. 응. 감사합니다. 친구야, 안녕. 내 타매도 와. 아빠! 아빠! 아따 왔어? 아따 받으러 왔어요! 아따 받으러 왔어요? 네! 어우 잘했네 승재. 네.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 네. 아이 잘했어요. 아빠 벗겨줄게. 내가 혼자 못할 수 있어. 혼자 벗을 수 있어? 없지? 응.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빠와 승재의 첫 여행. 금세 많이 친해진 거 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